안녕하세요. 예쁜 채여사입니다. 어저께 셀카 찍은 걸 음식점에서 찍었는데 화면에 담아봅니다. 유튜브에 올리려고 살짝 찍어봐요. 그리하니까 훨씬 더 예뻐지는 채여사네요. 네, 예쁜 채여사입니다. 셀컷 하고 다시 붕어로 갑니다. 맨날 예쁜 채여사는 이렇게 말로만 붕어정을 올리긴 한데 오늘은 얼굴을 살짝 비춰봤습니다. 큰고기, 작은고기, 중치, 바글바글합니다. 군인위천광과 저수지와 기타 등등 사짜, 오짜고기는 못 올립니다. 난리납니다, 오짜고기는. 요거는 월척다수죠. 요것도 저수지입니다. 군인위천광과 군인코원 저수지 요건 저수지 붕어 요것도 저수지 붕어 되겠죠. 월이 다 넘네. 요거는 군인위천광고기 바글바글 요것도 군인위천광고기 바글바글 요거는 농암지고기 바글바글합니다. 예쁜 채여사입니다. 네, 점점 더 예뻐지는 채여사는 매일매일 싱싱정고를 여러분에게 전달합니다. 있는 그대로를 전달을 한다. 큰고기는 큰고기대로 작은건 작은대로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를 실시간으로 빨리빨리 유튜브에 올리기 때문에 굉장히 참을 확률이 높습니다. 네, 오늘은 5월 12일 화요일 되겠습니다. 네. 네.